다음 미션이 이거네 잠깐만 이게 설마 끝이야? 이 미션이 왠지 끝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패션쇼를 들어가 봅시다 쇼스탑퍼 프랑스 8이네 이게 끝이야? 스토리가 상당히 짜네 히트 맨 업보낸 프랑스 8이 좀 보겠네요 요새 프랑스 파리 이제 놀라가지도 못해 무서워서 뭐야? 비행기인가? 그래픽카드는 gtx 970 쓰고 있습니다 그래 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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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지 않기 전혀서 넓고래서 남을 때가 잘못된 손으로 잘하자 상관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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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룐이 주차지역하고 그냥 걷는 걸어갈 수 있는 지역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타겟이 설마 두 명이야? 이게 메인 미션이다 이 둘이 IAGO라는 조직의 보스이며 세상의 모든 기밀 사항들을 다 깨뚫었고 옥션에 파는 조직이라네요 이번 미션이 꾸리게 했는데 들어갑시다 현재 영국 비밀 요원들의 리스트까지 쟤들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영국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팔리게 되면 비밀 요원들이 다 암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얘네들을 암살해야겠네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만만치 않겠는데 그냥 일대일로도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들어가시지요 약간 좀 최적화가 많이 안 돼 있네요 게임이 좀 끊기네 이야 분수가 아무래도 이 분수의 이 물 입자 때문에 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래픽이나 이런 게 최적화가 좀 아쉽네 게임성은 뭐 인공지능 조금 멍청한 거 빼고는 난 처음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최적화가 좀 아쉽다 최적화 때문에 평이 좀 많이 깎인 것 같아 게임이 버거운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잘못 만들어진 느낌이야 말 그대로 최적화가 안 되는 느낌 얘가 보스래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싸바싸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문제가 생겨서 신뢰를 좀 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뭔가 이 조직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녀석을 따라갑시다 쉽지가 않아서 여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면서 가자고 파션 기가 막힌다 어 내가 여기서 패션쇼를 다 보네 엘사 아냐 엘사 자 좋아 그래 이거야 정면에서 봐야겠어 어 그래픽 나쁘지 않아 어 꺼져 어 수컷은 꺼져 아 아냐 아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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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약간 컨셉이 약반 컨셉인 것 같다 여긴 타겟이 없어 모델한테 동전 던져보라고 아 이것도 호기심 생기게 여기서 사뿐히 주워가는 거 아냐 여기서 사뿐히 이 자세에서 주워가는 거 아냐 아하하하 어 야 하하하하 야 무슨 스위치 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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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둬 티비야 이거 티비야 야 봐둬 살짝 주워간 거 아냐 저기 신발에 껌 붙어있는 거 아냐 춤 좀 줘봐요 아줌마 아가씨 춤 좀 줘봐요 야 이거 막 하면 안 돼 코인 하나밖에 없어 미션 개망했어 지금 개 하드코어 간다 이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만 나오네 재능're 해본다 안 돼 나 여긴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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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가비 잠깐 잠깐 우리 녹화 끌까 얘들아 잠깐 우리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질까요 이 시간에 학생들 없을 것 같은데 야 뛰어 야 뛰어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돼 파파라지가 파파라 어 좋아요 어 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어 주말에 학생이 왜 없냐니 주말에 학원 가야지 아 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더하면 안 돼 더하면 이제 이미지 한순간에 날라가는 거야 야 야 좋아요 한 번씩 누릅시다 유튜브 여러분들 다음번 아프니까 추천 한 번씩 지금 여성 시청자는 다 잃었어 내 방송에서 이제 여성 시청자를 잃고 추천을 얻은 거다 등가교환 아 아 아 아 아 음.. 음.. 그들의 얼굴을 착용하여 절에 이른바 그 두 분은 모두 이 스파이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며 저를 의미하는 속도로 예, 예, 내가 이전에 그를 눈빛을 수 있었다고 그들과 함께 보셨을 잊은 지 그는 뭐 이 로 의상을 비슷하게 만들라는 것 같은데 와, 와, 이 사람의 의상을 만들라는 건가? 아, 이 사람의 의상을 근데 어디서 구해? 토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자 화장실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자라고 안 써져 있었잖아요 제가 몰랐죠 제가 알고 들어가겠어요 제가 설마 제가 설마 그걸 알고 들어가겠냐고 내가 그거를 좋아지 좋아지 아 여장은 안 되네 여장 안 되네 까비 오버 플로 싱크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니 이러면 걸리지 야 이거 안돼 물 끄는 버튼이 없냐 이거 어떻게 된거냐 어떡하지 아니 게임이 왜 이래 물이 끄는 버튼이 없으면 어떡해 잠깐만 이건 뭐야 여기다 숨기는 건가 그럴 필요 없고 어차피 지금 권총이 있으니까 안되겠어 괜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음생에 나가야겠어 느낌이 안좋아 물이 넘칠 것 같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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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매우 안좋아 잠깐만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리로 갈 수 있긴 있는데 이리로 가면 들키는거 아냐 어떡하냐 됐어 때로는 미션을 하다보면 죄 없는 생명을 어쩔수 없앨 없이 없야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러고 싶지 않지만 정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미안해 미안해요 브레이크 글래스 유리를 깨라 그럴 필요는 없어 잠깐만 이거 그냥 두고 가면 안되는데 상자에 넣으면 상관없지 않냐 상자에 넣으면 상관없지 않냐 살아도 그치 굳이 죽일 필요 없었던거 아냐 저러면 어 아 여기 그거네 아 여기 그거네 아까 그 여기 다 이제 모델들 있는 곳이네 모델 분장실 그렇구만 야 이 아가씨 머리 스타일 봐 거의 뭐 이정도 머리 스타일이면은 이거네요 거의 배추네 배추 배추머리네 배추머리 거의 배추 한 포기샷 뭐야 얘는 또 뭐야 머리 보소 와 저런거 어디 월드컵 가면은 저런 복장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얘는 또 뭐야 여기 되게 개성있는 그런 곳이네 오늘 이분이 좀 맘에 든다 이분 이분 암살 하고 싶다 안되겠지 여기서 내가 그랬다가는 미션을 실패하니까 이따가 2회차 할 때 분장실에 그 터뜨러